오늘 어떤 간증 4296의 설교를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지금 축도와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96의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범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중복의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여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 지여다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지여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지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여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이후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나살의 수면의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여러가지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가지 갈등 문제가, 이웃간의 갈등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의 예수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의 모든 각종 압병이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깨끗게 지암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손을 얹은 부위에 지금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완치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살에서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SPS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SPS 나사에서 가루가 들지다 위암 환자 깨끗이 치염을 받을지다 SPS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암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제혈암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토이 정상이 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전질미 치대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대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대지다 또한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부염으로 안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살에 주소 명하느니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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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희귀난체병이 치유될지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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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쏘여 지금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든 부분에 손을 얹은 아이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쏘하시고 그곳에 폭포스처럼 십자가 보일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쏘여 주시옵소서 SBS SBS 위암 환자가 지금 낫고 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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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환자가 낫고 있어요 위 상단 부분에 식도하고 위 중간에 있는 모든 정량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쏘고 계십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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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리에서 깨끗이 치유될지다 SBS SBS 위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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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신 분은 간증 밑에다가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296 위암 환자가 낫다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맞다 소리 효지 틈 치러 Bay beat pent 65 bon